주말인 오늘 흐린 가운데 낮 동안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짙은 안개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비나 눈이 오락가락하겠고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의 가시거리가 4km로 평소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낮 동안에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 8도 높아 포근하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곡선 구례 12도, 광양 14도, 고흥도 14도까지 올라 마치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4m로 무척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합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갑작스럽게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